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는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전화 통화는 할 예정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첫 순방지인 싱가포르에서 리셀룽 총리를 만나고 이어서 말레이시아 대만 정상도 만났습니다. 한국만 정상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펠로시 의장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안 만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휴가 중이라서 얘기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요. 대통령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휴가 중에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만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펠로시 의장에 대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야당에서는 이 부분 같고 어제 오늘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왜 안 만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가하게 연극 볼 때냐 이런 얘기까지 유승민 의원도 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동등한 어떤 지위와 직위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맞는 건데 격이 안 맞는다는 것보다는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카운터 파트는 우리의 국회의장이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정상들이 만나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외교 당국자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이 나라들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우리, 일본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우리 하나잖아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만 유독 가운데 딱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펠로시 의장과 만나서 공개적으로 어떤 회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본 중국이 또 발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외교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신리 외교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화통화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조심스러운 신리 외교일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랬다면 강순규 수석의 인터뷰가 잘못된 거예요. 오락가락한 게 문제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일정이 없더라도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하고 만날 계획을 좀 잡아보겠다라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 계속하다 보니까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로 통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또 낸스 펠로시 하원 의장도 휴가 중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만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관점에서 휴가 중에 있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는 것보다 전화통화하는 것도 충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가능한 한 전화통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 의회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행정부와도 물론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지만 의회도 중요해요. 그럼 미국 의회의 서열 3위라고 하는 이 낸스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는 것은 지금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우리 국이 유익하다. 그럼 저는 가능한 한 전화통화라도 시도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반도체 중심의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죠. 판로시 의장의 이번 방안을 계기로 미국이 칩포 동맹, 아까 칩포 동맹을 우리 염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칩포 동맹에 가입을 할 것을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칩포가 도대체 먼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이 칩포는 한미일, 대만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생산 강국인 한국과 대만, 그리고 또 소재 부품 장비 역량을 갖춘 일본을 하나로 묶는 미국이 주도하고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인데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판매하고 또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떤 선택을 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